이번 시간은 관계 설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표를 보면 학과 테이블과 수강 테이블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테이블이지만 이 테이블들에 보니까 학번이라고 하는 공통으로 된 테이블 필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한 개는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경우에 이렇게 해서 참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기본 테이블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관련 테이블 또는 상위 테이블 하위 테이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번이 기본키로 되어 있는 학과 테이블을 얘를 참조하게 만드는 이러한 관계를 작업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테이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필드를 바로 연결하는 건데 그때 연결하는 작업이고 이때 연결을 하게 되면 일대일이나 일대다나 다대다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를 그럼 형성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이러한 테이블들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검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질의를 해서 새로운 질의를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관련 정보를 얻거나 데이터를 얻거나 또는 검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대일일 경우에는 어떨 때 일대일이냐 기본 테이블과 관련 테이블 두 테이블 모두에 기본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그러면 여기에도 기본키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도 기본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일대일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대다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경우냐 기본 테이블과 관련 테이블 중에서 하나만 하나만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기본 테이블에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 바로 뭐가 된다? 일대다의 관계를 형성하죠 바로 우리가 시험에서 쓰는 때는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일대다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다대다일 경우에는 어떨 때냐 필드는 기본키이거나 중복키이고 그럴 때 기본 테이블과 관련 테이블 두 테이블을 직접 다대다 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테이블이 두 개 갖고는 두 테이블 가지고는 다대다 관계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두 테이블 말고 또 다른 제3의 외래키로 구성된 제3 테이블이 있어야지만 다대다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대다는 테이블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있어야지만 다대다를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테이블끼리 관계가 설정되고 나면 퀄이나 퀄이를 레코드 원본으로 삼아서 이 퀄이의 결과나 퀄이 원본을 삼아서 바로 폼이나 보고서를 또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을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려면 퀄이로 만들어진 퀄이나 또는 퀄이 레코드 원본이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폼이나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조무결성인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참조무결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자주 다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었을 때 이때 서로 유호하고 이 부분에 의해서 참조무결성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수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참조무결성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런데 참조무결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조무결성은 두 테이블에 연관된 레코드들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주어진 속성들의 집합에 대한 테이블의 한 값이 반드시 다른 테이블에 대한 속성값으로 나타나도록 보장해야 된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의 필드명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값과 속성값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기본 테이블 1이 되는 거죠 1쪽 테이블이 기본 키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관련 테이블 다 쪽에 있는 일대다로 관련이 되어 있을 때 웨래키 필드에 입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 키 테이블에 예를 들면 상품 번호가 A001부터 007까지 있다고 하죠 기본 테이블에 A001부터 A007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른 테이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 테이블이고 관련 테이블에 관련 테이블에 그러면 관련 테이블도 어떻게 있어야 돼? A001부터 A007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만약에 A008이 입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것까지는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테이블에 A008을 입력을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기본 키 테이블과 관련 테이블이 일치하는 레코드가 존재할 때는 기본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인 거죠 왜냐하면 양쪽에 관련 테이블과 기본 테이블에 일치하는 레코드가 있다 A001이 똑같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A001이 있는데 기본 테이블에 있는 A001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테이블과 관련 테이블에 일치하는 레코드가 존재할 때는 기본 테이블에서 기본 키를 바꿀 수 없다 역시 마찬가지죠 기본 키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에 의해서 참조되는 테이블 기본 테이블의 레코드 수정이나 삭제 시 참조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 수정이나 삭제가 되면 참조 무결성이 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관련 테이블에 레코드 삭제 시 참조 무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에 대한 것만 얘기했어요? 기본 테이블에서 관련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을 때는 레코드도 삭제가 안되고 기본 키도 바꿀 수 없고 또 이 기본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수정이나 삭제가 되면 참조 무결성이 깨진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관련 테이블에 있는 것은 관련 테이블에 있는 것은 삭제하면 레코드를 삭제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기본 참조 무결성에 대한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관련 테이블에 레코드 추가 시 참조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 이건 잘 알아두어야 되죠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즉 관련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관련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 시 참조 무결성이 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다는 추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기본 테이블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레코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관계 창에서 수정할 테이블의 관계선을 클릭하여서 관계 편집 대화 상대에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 편집을 할 때는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대여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데 고객에 있는 아이디를 어디로 고객 코드에 드래그를 한 거죠 드래그를 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기본 테이블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관련 테이블이 되는 거죠 또는 상위 테이블, 하위 테이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관계는 일대다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관련 필드도 업데이트되고 관련 레코드도 모두 삭제되는 전부 다 체크가 됐을 때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참조 무결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레코드를 입력하거나 삭제할 때 테이블 간의 정의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르는 규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함부로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또는 입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참조 무결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테이블의 필드에는 기본 테이블의 고객 테이블의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다라는 다른 데이터는 입력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 관련 테이블에는 다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기본 테이블에 있는 바로 필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체크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객 필드에 있는 고객 아이디를 A001을 A002로 변경을 한 거죠 A002로 변경을 하면 고객 코드에 있는 A001도 A002로 수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A002로 수정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테이블 고객에서 기본 키 필드 값을 바꾸면 고객 아이디 A001을 A002로 바꾼 거죠 바꾸면 관련 테이블의 대여에서도 해당 필드를 참조하는 고객 코드 레코드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야지만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레코드로 모두 삭제 기본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했어요 레코드를 삭제하면 해당 관련된 참조되는 대여 테이블에서도 관련 테이블의 대여 레코드에서도 모두가 삭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A002도 삭제하면 고객 코드에 있는 A002도 같이 삭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같이 삭제가 되는 걸 말하는 거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관계 편집 대화 상자를 보고서 관계 편집 대화 상자를 보고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품 테이블이고요 여기 매출 내역 테이블이네요 근데 똑같은 상품 번호라고 하는 것이 같이 존재하죠 같은 게 존재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관계를 설정했더니 일대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참조 무결성은 유지를 하는 거고 업데이트나 삭제는 모두 안 되는 상태이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테이블은 일대다의 관계다 그렇죠? 즉 기본 테이블의 상품 테이블이 관련 테이블의 매출 내역 테이블과 바로 일대다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매출 내역 테이블의 상품 번호 필드는 상품 테이블의 상품 번호 필드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규칙이 부여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규칙은 부여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기 두 군데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여되지 않은 거죠 참조 무결성은 기본 테이블의 기본키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관련 테이블의 외래키에 입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테이블의 외래키 값을 입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 테이블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A001에서 A007이라고 상품 번호가 이렇게 있으면 상품 테이블에 얘가 있으면 매출 내역 테이블에도 역시 똑같이 A001에서 007까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007이니까 여기에 008은 입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련 테이블에서는 008을 입력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꿔 말해서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기본 테이블의 레코드는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관련 테이블에서 참조를 하고 있으면 기본 테이블의 레코드하고 이런 것들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변경하거나 삭제가 삭제나 삭제나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변경을 왜 얘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가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참조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품 테이블의 상품 번호에 상품 테이블의 상품 번호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매출 내역 테이블의 상품 번호에 입력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매출 내역에는 바로 상품 테이블의 상품 번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매출 내역 테이블의 상품 번호 필드에서 안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체크를 했으면 같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 업데이트가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상품 테이블 상품 번호 필드의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더라도 매출 내역 테이블의 관련 상품 번호 레코드는 삭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삭제할 수 없다라고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매출 내역 테이블의 상품 번호 필드가 참조하고 있지 않은 테이블의 상품 번호 필드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001에서 007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이 A001에서 007이 있는데 여기에 A008이 있어요 그럼 이 값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참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A001부터 007만 참조하고 있는 거지 더 이상 참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필드 레코드 값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참조하고 있지 않은 필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같이 배웠는데 관계 설정에 대해서 자 여기에 있는 1대1과 1대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대다 관계는 뭐예요? 2개의 테이블 중에서 1개만 기본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대1 관계는 양쪽 다 2개의 테이블 다 기본키가 있을 때 1대1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 대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2개의 테이블로는 다 대다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제3의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정리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관계 설정에 있는 그 부분을 보고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는 거냐 업데이트 값을 체크를 했느냐 또는 레코드를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 이 값을 관련된 레코드를 같이 다 변경할 거냐 삭제할 거냐 이런 부분들 체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